여기 무슨 고목판이 있을 때 쭉 하고 올렸다가 탁 놓으면 땅 하고 차는 것처럼 유선적으로 쭉 하고 끌고 올라가야 되는 텐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땅 하고 차야 되는데 하나, 둘, 이러고 땅 하고 차면 익숙한 게 아니지 이거 그래서 이거 그냥 모양이야 무릎으로 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리가 달라요 무릎으로만 쓰는 그냥 깨지는 소리하고 전체적으로 며느리에서 쿵 하고 하는 소리하고는 묵직함이 달라져 실은 그거를 물 안에서 수면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위한 충례는 안 된다는 거야 포인트는 소리를 내고 해서 풍려는 아니고 끌고 올라와서 텐션으로 팡 하고 차야 돼 마치 팔이 잡는 것처럼 그쵸? 다시 그쵸? 소리가 소리가 잘 안 나도 모양만 봐도 조금 이게 야무지게 차질 때가 있고 그냥 깊겨 찰 때가 있고 긁어 찰 때가 있어 본인이 하다보면 그걸 맡길 수가 있어 팡! 지금 이 느낌은 약간 팡 찼지? 팡! 그쵸? 입 쇼킹이 전혀 안 올라온 거야 팡! 팡! 근데 누구도 약간 너무 쓰는 편이구나 그래도 입 쇼킹을 차야 된다고 인지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 그랬을 때는 괜찮아요 무릎을 좀 굽혀도 아 내가 입 쇼킹을 차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하고 그냥 상체 중심에 접영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시계 중심이 돼야 돼요 무조건 킥이 시계 중심이 되려면은 결국에 뭐가 있어야 돼? 박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 박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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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자를 가지고 수영을 해야지 자유형이나 배형이나 평형이나 적형이나 각을 해요 박자라고 하는 건 내 킥에 맞춰 있는 거야 뭐든지 배형할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이거 보여요 배형, 빛이 하는 박자야 자유형은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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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따당 땅 따당 땅 이걸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불 탕 불 탕 불 탕 불 하고 그 박자를 가지고 넣어서 구력을 느끼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뭐가 생명이에요? 박자 박자는 생명 노래방에서 가 아니라 수영에서 정말 박자는 생명 도전 도전 도전